활력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완화 위주의 회기라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교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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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비정상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인천 송도에서 온 아로마 테라피스트 유영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아는 유연입니다. 아, 목소리 멋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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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 아로마에 대해서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연을 하나 읽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오일로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두 아로마 테라피스트 분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아로마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사연이 왔어요. 저는 부산에서 정형외과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입니다. 지금 직장에 회의가 느껴지고 좀 더 비전 있고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려면 꼭 전공을 하든지 해외 유학이 필요한지요. 국내, 특히 지방은 교육 기회가 거의 없네요.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은 있는데 아로마 쪽 일을 하려니 워낙 아는 것이 없네요. 무턱대고 마사지샵 취업하기도 겁이 나고 해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취업이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이게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여자겠죠. 여자분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직장에 회의를 참 많은 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그렇지. 여러 가지 방송휠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일 이런 거를 그만두시고 주로 필라테스 강사 쪽이라든지 왜요 원장님 힘들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게 힐링과 헬스가 굉장히 비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차피 내가 항상 하는 거를 항상 하는 일을 뭔가 좀 건강과 관련된 걸 하자. 그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단 건강하고 보자. 이런 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불량식품 파는 일을 하면 불량식품 많이 먹게 되고. 아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계속하면 건강해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는 그냥 병원에서 아로마를 처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한 지가 제가 한 5년 정도 됐죠. 만 5년 됐으니까 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되셨죠. 그래서 오늘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병원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얘기가 통하고 처방도 해주고 골라도 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는 거 막 저희는 일상인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런 병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희는 그게 일상이니까.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거를 아침에 한 일이 다 디피저를 피우고. 뭐 아로마 맨날 떨어지면 사오고. 그 다음에 뭐 아로마 교육도 받고. 제가 가는 데는 전부 다 아로마가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아로마 테라피가 점점 더 활성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답변을 위해서 두 아로마 테라피스트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 유영설 우리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이분은 제가 아로마 테라피의 원조라고.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원조. 마더. 원조라고. 간단하게 우리 저 유영설 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에 5년 전에 뵌 기억이 나네요. 얘기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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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정말 이 일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아로마를 어디 가서 진짜 잘 알 수 있는지.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서 저는 아로마 강사 자격증을 대전에 가서 받았는데 저는 사는 곳이 인천이잖아요. 아침 9시까지 대전에 도착해서 저녁 7시까지 교육을 6주간 받았어요. 진짜 빡세게 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필요하니까 아침밥 애들 저 아직 애들이 어린데도 애들 다 버리고 일요일마다 대전까지 내려가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대전까지 가는데 왔다 갔다 7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시간을 6주 동안 아이들 다. 아이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갖고 대학도 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처음에 이 아로마를 배울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수소문해서 다녔고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배웠고요. 지금은 뭐 제가 5년 동안 아로마뿐이 아니고 저한테 필요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걸 하려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자꾸자꾸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체질, 이혈 그런 것까지 공부를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라고 오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졌는데도 본인들은 아프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분은 더 이상 아플 데가 없고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왜 아픈가? 왜 매일 아프다고 나한테 오는가 봤더니 마음이 아픈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몸이 아닌 깊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자꾸 지금 인사이드 카드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아로마라는 게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면 할 일은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로마를 배우려면 조금 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는 저희 집 근처에 아로마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로마 교육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 날 이렇게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목요일 날 창업반이에요. 목요일은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교육. 그건 이제 아로마를 배워서 창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교육. 또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그것도 창업반이에요. 그래서 순수 아로마반 따로 창업반반 따로 이렇게 해갖고 아로마를 배워서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아로마를 가리키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음양오행이나 사상체질, 사람 몸을 볼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아로마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아로마는요. 국가 자격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아이텍이나 ISPA도 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우리나라도 또한 민간 자격증이고요. 그러면 자격증을 그중에서 어떤 걸 하나 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격증이 없다고 내가 그 일을 못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만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내가 아로마를 모르고 사람한테 다가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로마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뭐 가르치려고 하면 뭐가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좋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격증 너무 좋아하는 나라라서 자격증 하나 정도는 걸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좋죠. 그럼 그런 자격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따면 된다. 그렇죠. 본인이 그 근처에서 아로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쪽에 가서 적당한 자기한테 맞는 저는 처음에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 인터넷으로 학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학회는 비누 만들기를 주로 가르치는 학회가 있고 어떤 학회는 비누랑 아로마를 조금 가르치는데 제가 원하는 아로마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아로마를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지금 저에게 자격증을 부여한 학회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보니까 거기에 대한아로마 테라피 학회라고요. 윤정식 교수님이란 분이 굉장히 식물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 아로마도 내가 원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니 윤정식 교수님이 저랑 잘 아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만성피루학회에서도 강의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책도 내셨고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그런데 그분이요.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고요. 식물을 연구하신 분이라 그 아로마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아로마 테라피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끌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학회에 가서 강사 자격증까지 따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는 하고 자격증 따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 않나요? 들죠. 3급 정도 달라면 한 20만 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주 입문 과정이고요. 2급 달라면 2급 달라면 한 50만 원 그리고 1급 달라면 저는 좀 줬어요. 요즘 많이 학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가격을 좀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한 180만 원 정도 할 때 땄습니다. 1급 자격증 따려면 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나요? 1급이요? 1급까지 따려면 3급, 2급을 밟아서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1급을 따야 하는데 보통 수업 시간이 한 50시간 정도가 돼요. 50시간? 네. 그래서 그 공부를 마쳐야 돼요. 저는 한 60시간 할 때 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급, 2급을 밟고 올라가서 그 학회에서 1급을 따려면 그 학회 최종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도전을 받아줘요.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면 대한아로마테라피 학회에 문의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과정을. 윤정식 교수님. 윤정식 교수님한테 지방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을. 윤정식 교수님 그 학회는 위치가 어디죠? 좀 남양주 쪽인데요. 소홀읍 고몰이라고 거기에 학회 건물도 있고요. 가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남양주 좋아하는데. 저도. 맨날 받아보는 곳이 남양주에서. 제가 아로마테라피 기초에서 치료까지 라는 책을 그때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책을 갖다가 후딱 한 달만에 썼거든요. 저는 병원 임상편을 맡았고 그때 윤정식 교수님이랑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때 초대 허브협회 회장하셨던 이상명 교수님 두 분이 굉장히 그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알게 됐는데 정말 같이 산길을 걸으면 정말 5미터를 못 걸어가요. 5미터를 이건 말이야 이름이 뭐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뭐고 이건 언제가 뭐 좋고 이건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서 와 여기 그냥 뭐가 천지 천지네 이건 여기다 갖다 뭐 해놓으면 되고 이건 어디다 쓰다 쓰면 되고 그러니까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다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제 얼마나 걸어가야 돼 하는데 자 있어 봐. 이거는 말이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걸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때 혹시 펜타일링에 나오셨던 분이신가요? 그분은 다른 분이신가요? 윤정식 교수님은 나오셨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 이후로 식물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고요. 집에 있는 식물들하고 대화도 해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너네들하고 얘기 못해줘서 미안해 뭐 이런 식물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뭐해? 아 식물과 대화하는 단계까지 이제 고양이랑 대화를 끝내고 이제 엄마가 식물하고도 대화를 하는구나 말하고 오늘 제목이 비정상회담 그렇죠. 네. 그분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려고 꼭 전공을 할 수도 없고 전공이 없으니까 아직은 맞아요. 해외 유학이 필요하지도 않고 맞아요. 보니까 필요하면 지방 유학 같은 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울 유학도 있죠. 서울 유학 있죠. 서울 유학 있죠. 그 다음에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뭐 딸 필요도 없고 그냥 아로마 테라피스트 하는 데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그걸로 창업을 해서 마사지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해요. 아 마사지샵을 하려면 네. 마사지샵을 하려면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노인들 뭐 재활이나 이런 데 앞으로 국가에서 쓰는 게 보험 급여가 측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더 많이 확장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겠다. 그럼요. 그러면 근데 어떤 자격증을 따고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면 그걸로 뭔가 수입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강사가 돼서 유용소와 강사님처럼 강의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본인만의 제품을 또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전문적인 아로마로 또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뭐 그런 수입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방법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냐 네. 아니면 뭐 이게 경쟁이 심하냐 레드 오션이냐 블루 오션이냐 비전이 어떠냐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기회가 많은가 네. 어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12, 13년 전에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난리였죠. 그럼 뭐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샵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쓰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굉장히 확산됐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조용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때 아로마가 한국에 들어온 건 합성 그리고 천연의 100%짜리는 아니고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그 한 병에 3%만 들어있어도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섞인 오일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왜냐면 아로마 테라피라는 걸 누가 먼저 가지고 왔냐면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조금 부유층에서 먼저 가지고 왔죠. 어? 서양을 가니까 외국에 가니까 잘 사는 나라를 가니까 아로마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픈 곳을 도움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와 저거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저거 한국까지 가면 돈 될까? 이걸 왜 생각 안 하겠어요. 그때 그 일은 십몇 년 전에 오일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 수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천연 100%짜리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싼 거 싼 걸 가지고 들어와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번졌죠. 퍼졌는데 하는 사람도 하루 두세 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합성의 독이 팔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아로마 써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퀄러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심하죠. 예전에 왜 우리 마사지샵은 되게 많잖아요. 언제부터 마사지샵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많아졌는데 가면은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마리 중에 뭐 고르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 뭔지 모르고 어쨌든 받아서 뭐 오일을 오일을 뭐 발라줘서 마사지를 받고 할 땐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사장님한테 아로마를 좀 배우고 접하면서 그 이후에 가보니까 라벤더를 선택을 했는데 라벤더 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코가 비싸졌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 오일을 발랐구나. 내가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이었는데 이제는 일렉스가 되는 게 아니라 불쾌해. 아니 라벤더를 골랐는데 왜 라벤더 향이 안 나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애매한데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제는 알겠어가지고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오일의 정도가 근데 진짜 좋은 아로마는 그 향을 딱 맡으면 오 다르죠. 너무나 그 향이 좋아서 그 영화 있잖아요. 아 향기 향수 향수라는 영화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거 무서운 얘기죠. 다 같이 그냥 그 절대 향기에 다 취해서 쓰러지는 퍼퓸이라는 영화인데 안 보신 분은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하고 싶으신 분은 꼭 보셔야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좋은 아로마들은 그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차이 많이 나죠. 순도가 퀄리티 차이. 그렇죠. 그리고 그 향기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원래 동물을 생존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들 뭐 동물들은 후각이 제일 발달되어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먹이를 찾으려면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구나. 몰랐어요. 아 냄새를 찾아서 개꼬 개꼬 냄새를 맡아야 먹이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나쁜 게 뭐가 딱 온다 그래도 향기 냄새를 맡아야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코가 굉장히 좀 더딘 거죠. 둔한 편인 거네요. 제가 밤에 잘 때도 항상 이렇게 디퓨셜을 캐놓고 자는데 강아지가 어찌나 그쪽으로 막 덤벼드는지 저희 집 고양이는요 제가 집에 서재방이 있거든요. 저 방에 안 와요. 특히 라벤더 향이 나면 도망가요. 페파민트 향은요 와서 이렇게 핥아 먹어요. 우리 고양이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라벤더 향만 나면 톡 해서 저리로 도망가요. 이게 그러면 동물마다 좋아하는 향이 틀린가 봐요. 그럴 수 있죠. 그 캣닙이라는 거에 원래 고양이가 환장하잖아요. 네. 특유한 그 향의 동물들이 반응하는 게 많네요.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스트만 해서도 이 생활이 가능한가요?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저는 먹고 살고 있네요.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먹고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좀 여쭤봤더니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잘 보이시더라고요. 훨씬 잘 훨씬 잘 잘 보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아로마를 배워가지고 가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자켓 소자본으로 기본 오일을 사서 작은 뭐 천에 얼마 뭐 이런 샵을 얻어갖고 작은 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그래서 베드 한두 개 놓고 마사지를 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와서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는 분은 그 전에 미용사셨어요. 미용사셨는데 미용은 더 이상 하기 싫어서 미용을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그 미용 예전에 미용사 자격증은 마사지도 할 수 있고 머리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 아로마를 할지 이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자 상대하는 거 이제 지겹대요. 미용실에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골프를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무슨 모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큰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남성 전문 아로마 샵을 하고 싶은데요. 아로마 등에다가 아로마 마사지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두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두피 그래서 탈모든 두피 해독이든 이래갖고 남성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똑같은 아로마를 배우고도 자기한테 맞는 걸 이렇게 찾아가시더라고요. 배우시면서 나한테는 이런 게 좋겠어요. 적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다고 다양하게 적용하니까요. 최근에 저한테 와서 배우시는 분은요. 학원을 경영하시는 선생님이세요. 학원을 경영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원장님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절대 향기로 잡아내고 공부를 하시는 게 뭐냐면 고객 관리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해야 돼요. 그 상담할 때 그 아이가 향을 맡고 그 인사이드 카드를 골라서 이 아이는 진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 것까지도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랑 상담하고 부모님이랑 상담해서 그렇게 관리해주는 학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학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로마를 배워가지고 가서 각자 할 일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정말. 또 오히려 배워가지고 취업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병원에도 제가 취업을 도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로마를 배운 분이 나는 이걸로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도 취업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샵에 넣어드리고 근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아로마를 병원에다가 활용하고 싶은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우와 좋다. 근데 그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은 아로마 잘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시키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로마를 배우신 분들이 가서 아로마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워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은지는 본인들이 이제 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적용하는 게 무궁무진하네요. 네. 맞아요. 무궁무진해.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 전에 제가 그때 한돈 홍보대사 모임 나갔을 때 맞아. 되지. 그때 요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아로마 요가셨어요. 아로마 요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로마 요가인지는 자세히 안 여쭤봤어요. 근데 그게 그분 뿐이 아니라 원래 요가 수업을 가면 제가 요가를 10년 넘게 배웠었는데 원래 요가 수업 때는 아로마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요가라는 게 인도에서 온 그런 명상의 한 그런 운동이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얻는 게 맞는 거니까 그때 아로마가 심신 안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게 옛날부터 인도에서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와서 명상이 필요한 그런 아로마 운동 아니 아로마 운동이래 요가 같은 거 할 때는 향을 피우던지 아로마 오일을 다니면서 발라주던지 그런 거를 강사들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저희 딸아이가 요가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요가원장님이 저한테 그 요가학원에 와서 아로마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가 선생님들도요 결론은 내 요가원에 오는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오일 중에는 요가할 때 중심을 잘 잡아주게 하는 요가 오일 요가 오일이 있어요. 중심을 잘 잡아주는 오일? 중심을 잘 잡아주는 오일들이 있다고요. 저도 그거는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오일은요. 오일 추출 부위 중에서도 이제 뿌리 쪽이나 나무 기둥 뭐 이런 거 쪽에서 그런 게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오일도 있나요. 마음의 중심도 잡아주는데 결국은 마음이 몸이죠.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이게 지금 얘기가 깊이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스는 어떻게 되나요? 아로마 테라피스는 첫 번째 이제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든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라든지 각자 응용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을 했는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재밌는 데서 끊으셔도 돼요? 원래 이제 이게 드라마에서 보고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딱 끊어야 되더라고요.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듣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영설 강사님 멀리 송도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로마를 어떻게 응용하는 사례 저도 운동할 때 사례 그 다음에 각각의 사례들 많이 배워갈 수 있겠네요. 체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